홍석팔이 누군데? 사망한 박수영이 이랬던 롬살롱 사장 자살이 아니라면 박수영같이 자살처럼 보이는 타살이라 누나 걱정은 너만 하는 거 같아? 나는 교수님이 어젯밤 그 상황에 혼자 있었던 게 너무 화가 나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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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놈이 죽은 건 너 때문이잖니 넌 니가 널 얼마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형사들이 왔어요 오변님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찾아왔다고 당장 누구나 나오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내가 곧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서